양평군민의 삶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9대 양평군의회가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3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군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양평군의회는 새해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개명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